오늘 언니들이 디자인한 거, 조커. 아 멋있다. 정말 소름 돋았어. 뭐가. 그런 건가? 그거가 맞는 것 같은데. 달링이었다고. 달링급으로. 약간 지방. 나 스파트파티가 학교에서 배웠었는데. 스파트파티. 스파트파티. 아 대박이다. 대박. 스파트가 다 있는 게. 여기. 이건 있나? 여기 VR 넘겨볼 수 있어요. 어 진짜요? 근데? 우와 우와 우와. 우와 우와. 우와 우와. 신문물. 우와 이거 보세요. 언니들 안 모습 보고 이뻐. 그건 안 되나? 우와 이거 바꿨어. 대박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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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감았어. 왜 이 셀카 안 올려줘. 우리 언니. 대박. 나 셀카 찍고 있어. 우리 언니를 잘 알아. 팔 뭔데. 팔 뭐야 이거. 귀여워서 쪼그맨. 귀여워서 쪼그맨. 그냥 가슴이 없네. 귀여워. 귀여워. 이거 진짜. 뭐야. 반. 우와. 우와. 신기하다. 다 잃어버리고. 이거 세리언정 잘 타고 싶어. 우유 언니. 아 이거 컨셉인가 봐. 한 명은 몰라주네. 넌 뭐 좀 볼지. 아 그렇네. 한 명은 못 해 놓치다. 우와 신기해. League 형이 그리워야 Interior лай si. 귀여워. == 어우 연봉성기야 너. 우와. 색깔이 예쁘다. 그렇죠? 이것도 가지고 있는 다른 va 배상구 to aCK Persian recom casual supports 비엣 비엣 이름 까먹었어 송채령 팀장님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즈 팀장님 오 착해 작가님 우리 비엣티 띄워주세요 우리 머리 길게 우리 현주랑 한 거 아 맞네 아 스시 찍었나? 멋있다 대박 우와 대단해 그냥 비엣티 일단 찍는데네 찍어서 보내드려야지 근데 아니네 닮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닮을 수 없어 똑같아 저 작가님이 얼굴이 잘 안 보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앞에 있어 맞아 나? 아까 오시긴 했거든요 세리로 보여주기 맞아 세리로 보여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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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전화를 너무 좋아해 칼리킹 컨셉 너무 귀여운데? 너무 뽀짝해 너무 귀여워 까르기 아니야? 까르기야 귀여워 끝? 네 보고 왔어요 오 진짜? 언니 그거 Q&A 같은 거 하나 봤어 오늘 응원해 주러 왔습니다 친구들이 화이팅 너무 멋있어요 준비하신 게 전시만 있을 줄 알았는데 VR이랑 다 있어가지고 이건 의상도 우리가 다 맞아 이거 족거 기억나세요? 족거 너 같은 이거 뮤비에서 입었던 거랑 그리고 우리의 야심쟁은 이거라고 얘들아 이거 봤니? 봤어요 아 재영 오빠 네 너 귀여워 이거 한 명씩 컨셉 딱 빠져 다 한 명씩 컨셉이야 이게 이게 이렇게 누르면 어? 이게 뭐야? 이 사람 테마로 넘어가 아 그리고 한 명 한 명 멋있어 이렇게 누르면은 옆에 우리가 쓰는 우와 진짜네? 짱이지 소름 돋았어 와 소름 돋았어 멋있다 멋있다 가이렛 보였지? 가이렛 춤마 보였지? 아 모자마자 지원 이거 나지? 쓰리쓰리지? 대박이다 아 겸손하지? 너무 싶어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나죠? 아 열릴 보면서 엄청 감사했어요 제가 울컥하더라구요 울컥까지 했다고? 울컥까지 했다고? 울컥까지 했다고? 울컥까지 했다고? 제가 진짜 TV에서 봤던 울컥까지 했다고? 울컥까지 했다고? 나 어저께 올라가면 쇠에 사실 울컥하지 않았어 왜요? 어저께 좀 언니가 올린 것도 봤어요 여러분 소리 질러! 정말 착한 우리 팬들이 이거 언니들이 한 거잖아요 언니들 아닌가요? 맞아 맞아 알고 있지? 하하 하하 달링입니다 달링이세요? 네 달링이세요? 다 봤어? 아니 그리고 나 회사에서 화 한 번 해줬잖아 맞아 이거 언니 언니의 고기 올려놔 봤어요 센시했어라 내가 진짜 고기만 쬐리 같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